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물이 배기 쉬운 김치 양념도 싹싹 닦아만 주면 언제나 새것처럼 반짝반짝! 기존 3000cc를 뛰어넘어 국내 최대 3500cc 대용량! 3500cc 대용량이나 주스도 한 번에 25잔까지! 기존 자사 제품이랑 비교해봐도 엄청난 양의 차이! 보이시죠? 또한 대용량에 맞게 더욱 강력해진 모터! 김이 강력하니까 잘 갈리지 않는 엄마나 홍아씨! 생쌀까지도 바로바로 갈아버립니다! 순식간에 썩고 갈고 부수고! 요리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! 단순히 갈아주는 기름을 넘어 더욱 크고 강력한 통리날로 전격 교체! 도구로 자라는 것처럼 찍어서 잘라주니까! 뭉쳐서 잘 갈리지 않는 생고기는 물론! 꿍꿍한 얼음도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! 위생! 용량! 파워! 기능! 모든 것을 만족시킨 2010년 신제품! 퀸즈메이트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